김장재료 구입비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번주 전국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에 17만 5천원 선으로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쪽파와 미나리 등의 김장재료가 잦은비로 인한 일기 불순으로 공급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정김치와 상품김치는 57대 43으로 김장비율이 높지만 금액으로는 상품김치 시장규모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